한 번도 안 먹은 자는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자는 없다 전 세계에 단 한 번만 존재한다는 지상 최대의 맛집 가능성 진짜 모르겠다 우리끼리에서는 안 풀린다니까 일단 밥부터 시키자 일단 짜장면 모든지 다 되는 가능성입니다 저희 공과대 A동인데요 저희 짜장면 두 그릇 그리고 탕수 안됩니다 볶음밥? 안됩니다 잡채바루 안됩니다 깜풍 안됩니다 짬뽕? 그것도 안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당신이 필요한 그것 네? 배달 출발합니다 배달이요 네? 무슨 배달? 배달 직장인 메뉴 하나 배달 완료 다음은요? 가능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네! 가능성 배달 갑니다 누군가 당신의 한계를 볼 때 우리는 당신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정기마다 보니 마스크 컴퓨터 일정 number 2 실제 문제